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문 앞으로 주문해둔 생수를 훔친 옆집 여성의 적반하장 태도에 충격을 받았다는 남성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CCTV 등 증거가 있음에도 범행을 부인해 결국 신고까지 했는데, 오히려 협박죄 성립요건 캡처본이 담긴 문자를 받았습니다. 유부녀라는 사실을 속이고 남성에게 접근해 결혼한 후 6억 원가량을 뜯어낸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학벌, 직업, 재산까지 모두 속였는데, 결혼 당시 부모와 하객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결혼식을 올린 걸로 드러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말이죠. 별별 상담소에서 우리 박기훈 변호사님과 엄청난 연기를 보여주셨거든요. 별별 극장. 진짜 별별 극장 하기 전까지 시청률이 이렇게 쭉 떨어지다가 박 변호사님 연기를 탁 하면서 이렇게 쭉 올라 들어가서. 그렇습니까? 사랑합니다, 사건 반장. 또 씻겨주세요, 연기. 진짜? 뭐라도 하겠습니다. 내일도 하시겠습니까? 항상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내일도 아주 제대로 되고 준비하겠습니다. 네. 어이, 좋다. 할 말이 없어요. 빨리 하겠습니다. 예, 바로 시작하죠.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교사의 아동학대를 의심한 학부모가 아이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보낸 사건이 있었답니다. 2심까지는 벌금은 500만 원이었는데 그런데 대법원이 오늘, 응, 아니야. 그렇게 몰래 녹음한 거 증거 안 돼? 하면서 원심을 깼습니다. 오늘 대법원 판단, 다른 유사 사건, 특히 당장 이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자녀 사건. 그 아들 가방에 몰래 넣은 녹음기로 확보한 녹취 파일로 특수교사 고소했던 그 사건도 대법원 결정으로 변곡점을 맞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이게 됐습니다. 오늘 출연자 소개에 올리죠. 이자연 기자, 양지열 변호사,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박준혜 수호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녁 식사 때마다 채널 예약해서 꼭 챙겨봅니다 하신 진미숙님. 사반은 그 어떤 프로보다 재밌습니다. 사반 가족 쭉쭉 늘어나길 하신 부천의 장성수님. 따라하려고 뽀르롱, 뾰르롱 대기하고 있어요 하신 고흥, 제가 이걸 깜빡했네요. 고흥 순돌이 엄마 박현주님. 주변에 바보짓 하는 사람들한테 너 그러다 사건 반장 나온다 합니다 하신 장은정님. 맞습니다. 요즘 이거 유행어입니다. 지난 9일 밤 9시 국회 의사당역 근처에서 서울역 간다고 카카오택시 불렀던 손님. 픽업 장소에 한참 기다려도 오지 않아서 콜 취소했더니 대뜸 전화해서 폭언했던 너. 확! 하신 임효진님. 사진 보여주시죠. 강아지 산책시키다가 학생들이 만든 멋진 눈사람 작품을 감상하는 호사를 누렸습니다 하신 청주의 권현용님. 그리고 시흥의 신윤아님, 강윤구님. 모두모두 사랑합니다.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반 뉴스에이. 육밥. 대한민국과 전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처음 달려보죠. 훼손된 돼지 저금통입니다.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영상 만나보시죠. 모자와 마스크로 중모장 얼굴 꽁꽁 가린 남성 입장. 물건은 그냥 지나치고 곧장 계산대로 가서요. 노란 돼지 저금통을 들더니 외투 아래로 쏙 집어넣고 가게를 나갑니다. 아하, 이거 뭐 하려고. 잠시 후에 다시 가게로 들어오는 저 남성. 역시 물건 지나치고 계산대로 바로 가더니 저금통을 다시 내려놓는데요. 그리고는 또 나갑니다. 아하, 이런. 돼지 저금통을 들고 나갔다가 다시 갖고 들어왔다가 역시나 알고 봤더니 돼지의 배를 갈랐습니다. 네, 맞습니다. 경기 광명에 위치한 무인 편의점인데요. 여기서는 비닐봉투 사면 50원 내야 하잖아요. 이걸 손님들이 이런 환경부담금 50원을 좀 자발적으로 낼 수 있게끔 계산대에 돼지 저금통을 비치해놨다고 합니다. 그렇게 현금이 모이면 주기적으로 지역에 기부하고 있는데 저금통 위에도 그렇게 다 써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23일 새벽 3시에 한 남성이 들어와서는 저렇게 돼지 저금통을 가져갔다가 다시 가져왔는데 그리고 나서 보니까 배가 갈라져 있었던 거죠. 5만 원 정도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이걸 알아차린 게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 크리스마스 이브였거든요. 크리스마스 맞아서 기부하려고 들어왔다가 업주가 저 사실을 발견을 하고 CCTV 돌려봤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판매하던 먹거리라면 또 모를까 기부 위에서 쓰겠다는 돼지 저금통 현금을 가져간 게 더 기분이 나빴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부되는 걸 알고는 일부 손님들이 50원만 내지 않고 더 큰 금액을 넣고 간 손님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기분이 나쁘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도둑놈들이 다 나쁘지만 그중에서도 제일 나쁜 도둑놈, 착한 돈, 기부금 훔쳐가는 도둑놈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정말 바닥이라는 게 있어야 될 텐데 바닥을 뚫고 지하로 한참 더 내려가버린 그런 느낌이고요. 제보자 분이 경찰에 신고는 안 했지만 제발 사건 반장 보고 너 반성 좀 하라는 의미에서 이걸 제보를 하셨다 보거든요. 그런데 보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요. 다 알고 있었어요. 한 번도 망설이 없어서 바로 그 돼지 저금통으로 갔습니다. 일부러 저기를 노리고 갔다는 얘기고. 그리고 배 가른 돼지는 왜 다시 갖다 놓습니까? 돈 채워놓고 다음에 나 더 가져가게 하라는 건가요? 진짜 반성하세요. 진짜 나중에 아래쪽을 갈랐으니까 모르고 또 사람들이 느타보면 또 어쩔 수도 있잖아요. 너무 황당한 짓을 한 겁니다. 얼핏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얼굴이. 다음 이어가죠. 차량 위 발자국입니다. 늦은 새벽에 발생한 섬뜩한 상황 만나보시죠. 골목을 저벅저벅 걸어오는 저 남성. 이리저리 주변을 살피더니 또 살금살금 어떤 건물 옆으로 다가갑니다. 잠시 후, 잠시 후 구석에서 빼꼼 고개를 내밀 남성. 차를 밟고 올라갔을 때 남의 집 창문 안을 쓱 저렇게 스크리닝하는데요. 그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 봤다는 듯 저렇게 또 저벅저벅 걸어갑니다. 남의 차를 밟고 올라가면서까지 남의 집 창문을 기어이 보고야 말겠다는 저 집념. 관음증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사건이 10월 5일 날 발생했던 일인데요. 집 앞에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이 있었는데 뭔가 발자국이 있어서 이상하다 싶어서 CCTV를 보니까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모습입니다. 누가 이 차량에 발을 딛고 올라서서 안에 누구를 쳐다보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저 집은 여자 한 명 거주하던 그런 집입니다. 몰래 보던 모습이 너무 끔찍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더니 법에 약간씩 하나씩 비켜나가는 모습입니다. 차량을 밟은 거 재물 손결제가 될 수 있는데 밟고 뭔가 흠집 같은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손결제가 어렵고. 집을 쳐다본 거 들어가진 않았죠. 주거 침입이 되긴 좀 어려웠고요. 또 저게 스토킹 처벌법 위반될 수 없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일회성으로 한 거예요.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범죄는 되지 않는. 그렇지만 매우 불쾌하고 매우 안 좋은 상황. 그래서 지금 제보한 상황입니다. 야 이러면 이걸 보면서 또 저런 인간들도 막 이렇게 하면 법에 걸릴 슥슥슥 피해가는구나 할까 봐 또 걱정이네요. 교수님. 네. 현행법상 재물 손개라든지 또 주거 침입 스토킹 처벌법 이게 다 비껴갔습니다. 그런데 여성이 혼자 살고 있는 집을 지금 엿본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잘 보게 되면 실제로 이 일종의 성범죄를 포함해서 중범죄가 발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전 단계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저 남성 같은 경우는 내가 운이 좋게도 지금 그런 어떤 현행법을 다 이렇게 비껴갔다라고 좋아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비껴갔다고 앞으로 저런 행동을 계속하게 되면요. 나중에 정말 중범죄자로 쇠구랑을 찰 날이 있다는 거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음식물 쓰레기통 열더니.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돌... 뭐 이렇게... 아마 좀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만나보시죠. 등에 짐을 진 한가득 진 노인이 음식물 쓰레기통을 열어봅니다. 안으로 손을 쏙 넣더니 아이고, 아... 그거를 이제... 드시는 거죠. 아, 이거 좀 충격적인 영상인데 뭐 노숙인 같이 보이기도 하고 말이죠. 무료 급식소 같은 곳이 있을 텐데... 아마 저분 같은 경우는 무료 급식소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제도를 잘 활용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된 영상인데요. 한 노인이 여러 음식물 쓰레기통을 열어보면서 그 내용물을 실제로 취식을 하는 그런 충격적인 장면인데 이 지역이 이제 경남 김해십 삼계동 인근이라고 합니다. 이 촬영을 한 분이 지난 화요일 9일에 목격한 사실인데 저걸 보고 상당히 좀 안타까워서 돈이라도 좀 드리려고 했는데 골목으로 사라져버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 주위에서 이런 걸 목격한 분들이 저분에게 뭔가 좀 다가가게 되면 소리를 지르는 탓에 도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김해뿐만 아니라 창원에서도 자주 목격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촬영자는 이 남성을 보니까 매일 1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리를 걸으면서 500원을 갖다가 구걸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보호시설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노숙인을 발견을 했을 때는 노숙인 위기 대응 콜센터 1600국의 958위로 연락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저분 같은 경우는 정신적 또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저런 사항이 지속된 것으로 보여서 보호가 아주 시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콜센터 번호 잘 좀 기억해 주십시오. 다음 이어가죠. 민폐 주차 고발합니다.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사진 만나보시죠. 주차 차단기 앞에 바짝 붙어선 저 차량. 한참 경적을 울리더니 차주가 저렇게 차를 놓고 가버렸다는 겁니다. 세상에 입구를 저렇게 틀어막아버리고 놓고 그냥 휙 가버렸다는 거예요. 다음 사진. 같은 차주의 차량입니다. 이번에는 지하 주차장에 잘 세워둔 것 같은데 앞에 붙어있는 종이 한 장. 보시죠. 또 주차 스티커 붙이면 재물? 재물 손괴로 신고한다 너. 이런다는 겁니다. 주차 차단기를 틀어막은 것도 어이가 없지만 재물 손괴가 뭡니까? 명예훼손, 인천공항장애 이런 식인 거잖아요. 아마 재물 손괴를 쓰려고 했던 것 같은데 대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한 세대당 두 대씩 차량 등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차량이 3대. 그렇기 때문에 입출입에 조금씩 불편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다가 지난 6월에 저렇게 차단기 앞에 차를 세워버린 상황이 발생했던 겁니다. 지속적으로 차단기가 안 열리니까 경정만 계속 울리더니 차를 놔두고 떠났던 거고요. 20분 만에 돌아와서 차를 뺐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도 코너 자리에 주차를 해서 통행을 불편하게 하고 수시로 이런 차 관련 문제를 일으켜 왔고요. 아파트 측에서 주차 위반 스티커라도 붙이면 이걸 떼내서 다른 시설물에 붙인다거나 아니면 바닥에 그냥 버린다거나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 차주가 스티커 또 붙이면 재물손괴로 신고하고 고소하겠다. 이런 경고장을 써붙인 겁니다. 재물손괴입니다.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실제로 저게 스티커 붙인다고 이게 재물손괴가 됩니까? 과거에는 그런 사례가 있긴 했었어요. 굉장히 떼기 어려운 걸로 스티커를 만드는 바람에 그런데 그게 몇 번인가 알려지고 나서 최근에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스티커 종류를 바꿔서. 그리고 이분 얘기 속에 나오고 있잖아요. 본인이 떼서 다른데 버릴 정도의 스티커라면 재물손괴는 될 수가 없죠. 아 진짜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예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쓸데없이 애잔한 뒷모습. 아 이거 진짜 저는 이거 너무 웃긴. 자, 일단 무슨 얘기일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한 남성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있는데 화려한 그래픽의 화면. 바로 뿅뿅, 뿅뿅 게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곳이 바로 편의점 앞이라는 사실이에요. 프린트 뽑아가라고 둔 컴퓨터, 편의점 컴퓨터로 저렇게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진짜 왜 저러고 살까요? 솔직히 우리 박준별 사님도 신림동 고시원에서 공부하실 때 아무리 스타크래프트에 탑닉하셨더라도 고시원 총무 컴퓨터로는 저러진 않았잖아요.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되고요. PC방이라는 좋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하면 되죠. PC방이, 동네에 많잖아요. 저기 어디냐, 편의점이고 저 컴퓨터는 프린터형 컴퓨터예요. 저것을 마저 게임을 한다면, 설치해서 게임을 한다면 프린터 출력을 어떻게 합니까? 뭔가 이상해 보이고, 측은한 건 아니지만 그게 보이는데 또 하나가 문제가 있습니다. 옆에 셀프 세탁 같은 게 지금 가능하거든요. 아마도 이 사람 세탁하면서 그 시간 동안 게임한 거 아니냐. 우리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기 지루해서. 어쨌든 거기서 하면 안 되죠. 게임이 하면 좋아도. 기다려요. 책을 보세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전업주부에게 휴일이란. 사방가족께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집단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답니다. 네, 남편이 상당히 수입이 높기 때문에 편하게 잘 살고 있긴 한데 그런 남편이 육아에는 전혀 참여를 안 해서 고민이다. 이런 전업주부의 사연입니다. 4년째 사연자는 전업주부고요. 남편이 집에서 14시간, 15시간 정도 일하는 프리랜서입니다. 그런데 월 평균 수입이 무려 3천만 원. 상당한 정도입니다. 부족함 없이 잘 살고 있고 9개월 난 아이도 있다고 합니다. 남편이 집안일은 일단 일절 안 하는데 이건 합의가 된 거고요. 사연자도 전업이라서 전혀 불만도, 문제도 없다고 합니다. 문제는 남편이 아이를 거의 안 돌본다는 거예요. 가끔 밥 좀 떠먹여주는 거, 이 정도 제외하고는 아이 목욕, 재우기 이런 걸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사연자가 최근에 옛날 결혼 전 취미였던 골프를 다시 시작하고 싶어졌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남편이랑 같이 쳤고요. 남편은 지금도 틈틈이 치는데 앞으로 가끔씩 주말 하루라도 남편이 아이를 좀 봐주면 취미 세명을 하고 싶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남편, 식기세척기도 사주고 음식물 처리기도 사줬고 가사관리사도 모셔줬는데 주말에 아이까지 봐달라니 이거 얼마나 더 편해지려는 거냐면서 거절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 부부가 크게 싸웠다는데 정말 지나친 부탁을 하는 거냐면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드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8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 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먼저 사연자 아내분입니다. 오빠, 치우리 오빠 오해하지 말고 들어. 나 오빠 덕분에 여유롭게 사는 거 인정. 고마워. 그런데 우리 지훈이 키우는 거 너무 힘들어 죽겠어. 애가 또 완전 자이언트 베이비라서 얼마나 많이 먹는데 싸기는 또 얼마나 많이 싸고. 퇴근도 없이 독박 육아하는 거 진짜 죽겠어. 나도 주말 하루 딱 하루 친구들이랑 스크린 골프라도 좀 치면서 운동 좀 하자. 오빠 막말로. 지훈이 기저귀 가는 방법 알긴 아나? 동그라미. 오늘 구도 좋습니다. 자, 다음은 남편이에요. 날라리야, 날라리야. 아주 그래, 네가 호강 날라리가 났구나. 뭐? 독박 육아? 그게 지금 할 소리야? 어? 내가 한 달에 3천만 원씩 벌어다 주는데? 야, 그렇게 따지면 난 독박 벌이야. 나 혼자 벌어. 나도 퇴근 없어. 서재 처박혀가지고 일하는데 뭐? 지훈이 기저귀 가는 방법 알긴 아라라구라구라구라. 알았어, 오케이. 다 해,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내가 지훈이 볼게. 대신 너 내가 지금 버는 것만큼 따박따박 벌어서 갖다줘. 알았어, X. 아이, 왜 박 변호사님 왜 한숨을 쉬세요? 저는 사실은 O를 들고 싶었는데 X를 드는 거는 저에 대한 반성입니다. 아, 진짜? 잘 못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아직까지 애가 대학을 가는데도 아직까지 어릴 때 많이 못했던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한테도 얘기를 듣고 있고 또 애들 엄마한테도 어떤 핀잔을 좀 받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충분히 남편이 뭐 힘들고 바쁘고 또 벌이도 좋고 이해는 되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X를 들어줬지만 앞으로는 골프 같이 치고요. 골프 칠 때 도와줘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상황에서 남편은 이해하지만 앞으로는 좀 하지 마라라는 취지에서 좀 도와드리라는 취지에서 O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X는 X. 아무튼 X, 결론은 X. 자, 교수님. 이 사연은 아무래도 이 사연자가 자기 좀 자랑하려고 올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연봉이 3천이 아니고 월 평균 3천이면 연봉 3억 6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사례가 보통 일반적인 것 같으면 제가 아까 반대쪽을 들었겠지만 사실 제가 볼 때는 남편들 보면 집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밤낮이 없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휴일 날 자기가 아이를 좀 봐달라고 하는 것이 본인이 골프 치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일반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참 팔자 좋은 부부구나. 정말 아주 저런 고민 나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실 것 같은데 남편이 한 3천 정도 벌어오면 사실 남편이 저 정도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중에 어떻게 보면 또 좀 여유가 되면 자기 자식이니까 잘 보겠죠. 그래서 이것을 3천이라고 월 평균 낸 거는 저도 지금까지 들어본 것 중에서 상당히 이분이 우리 이만큼 벌어요라고 하는 것을 혹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좀 자랑하려고 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양 변호사님 제가 이분하고 이제 이렇게 톡으로 대화를 했는데 이런 식의 어떤 반응이 나올 걸 제가 미리 예고를 드렸어요. 그래도 괜찮으시겠냐? 괜찮으시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는지 시청자분들도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예전에 어른들이 애 볼래, 밥 멸래 그러면 밥 맨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이 보는 게 상상을 초벌할 정도로 어려운 일이라는 거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라는 거였어요. 월 3천만 원 보통 사람들의 생각을 훨씬 띄워놓은 많은 액수이긴 한데요. 혹시 그거 아세요? 물론 이혼해서 좋지 않게 끝나긴 했지만 빌 게이츠도 애들 어렸을 때 학교 드라이브, 학교 데려다 준 거 본인이 했답니다. 출근하기 전에. 왜 그러냐면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라는 게 있어요. 아이하고 쌓아가는 관계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점을 아내만 생각하실 것, 아내도 생각해야 했지만 아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본인이 그렇게 힘든 일, 아이가 그렇게 정말 그냥 자라지 않는다는 걸 모르면 나중에는 아이하고 정도 안 생겨요. 그거는 돈으로 절대 못 사는 시간입니다. 본인을 위해서도 하세요. 일주일 하루 정도는. 그렇군요. 본인 생각도 하기, 우리 가족 여러분들 생각. 월 3천이라는 게 머릿속에서 쉽게 지워지진 않는데 이게 얼마를 버는지를 좀 떠나서 남편이 어쨌든 아이, 아빠가 육아에 일절 참여를 안 한다는 거는 아이를 위해서도 좀 좋지 않지 않나. 나중에 혹시나 비상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아이를 보시고 겸사겸사 아내분도 조금 취미생활도 하시고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동그라미 선택을 했고요. 가족 여러분의 의견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박태경님, 그 정도 벌면 그냥 참으시고 가끔 쉬고 싶으시면 육아 도우미를 좀 써보세요 하셨고요. 가은님, 나 같으면 신랑 모시고 살겠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이님, 남의 애 키워달라는 것도 아니고 본인 애인데 그거 봐주는 게 그렇게 힘들까요 하셨고요. 담비맘님, 듣다 보니 자괴감이 드는 이유가 뭘까요 하셨습니다. 자, 사건 반장 제보 메일과 카카오톡 사건 반장 제보 채널에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사연과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충북 제천의 안충순 선생님, 안충, 안충순 선생님, 안충순 선생님 죄송합니다. 보고 계시죠? 집에 아주 귀한 TV가 있다고 연락 주셨어요. 어떤 TV길래? 자, 볼까요? 뭐야? 뭐야 이거? 아니, TV를 왜 뒤집어 놓으셨을까요? 보기에 너무 불편해. 이렇게 봐야 되는데. 아하, 이런가 아니고요. 어느날 갑자기 TV가 이렇게 거꾸로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고객센터에 전화했더니 센터에서도 그런 건 평생 처음 들어본 얘기예요 하더랍니다. 세상에. AS 기사가 왔는데 수리비 12만 6천 원. TV값의 무려 3분의 1이 수리비로 나갔다는 겁니다. 사용자 과실도 아니고 기술 문제인데 왜 내가 그 비용을 내야 되냐? 따지셨다는데. 보증기간이 지나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하더라는 거죠. 화가 나서 제보라도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콘드로이친 이젠. 검증이 필요하겠죠. 어떤. 어떤 콘드로이친인지. 충분히. 충분히 콘드로이친을 담았는지. 기능성은? 그건 기본 아닌가? 관절이 기억할 만하네. 이름값이란 이런 것. 관절엔 콘드로이친 천이백. 나? 욕심 많은 편. 내 건강, 가족 건강 다 포기 못해. 이게 바로 요즘 면역. 면역, 가족이 함께 쌓는 시대. 요즘 면역, 이민베라. 문학으로 주문해둔 생수를 훔친 옆집 여성의 적반하장 태도에 충격을 받았다는 남성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CCTV 등 증거가 있음에도 범행을 부인해 결국 신고까지 했는데 오히려 협박죄 성립요건 캡쳐본이 담긴 문자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제보 사건입니다. 오피스텔에서 벌어진 일인데 3년 동안 살면서 이런 황당하고 기막힌 일은 처음 겪는다. 연락을 주셨네요. 제보자가 40대 남성인데요. 부산 해운대구의 한 오피스텔에 살고 있습니다. 이 하루는 지난해 10월 2일이었습니다. 이때 인터넷 통해서 생수 2리터짜리 6개 묶음, 이걸 총 2묶음을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월 3일에 생수가 도착을 했는데 이 생수 도착했을 때는 이 사연자는 외부에서 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달기사가 그 문 앞에 배달했다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기에 잘 도착했구나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집에 들어가 보질 못했습니다. 당시에 제보자가 공사 관련 일로 여기저기 출장을 다니던 중이어서 그렇게 생수만 집 앞에 둔 채로 10월 중순쯤에야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 앞에 있어야 할 그 두 묶음, 두 묶음 중에 한 묶음이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던 거죠. 이 생수 6개짜리 한 묶음은요. 5,990원 어치였다고 합니다. 요즘 세상에 CCTV 보면 다 나오는데 뭘 고민하세요. 그렇습니다. 24시간 잠자지 않고 근무하는 CCTV를 호출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분이 오피스텔 관리실에 가서 관리인에게 CCTV를 좀 확인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마 직접 보여주지는 못한다. 그런데 확인을 하고 연락을 주겠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관리인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바로 이 물통을, 이 생수통을 가져간 사람은 제보자 옆집인 바로 어떤 여성분이 새벽에 그걸 들고 들어갔더라라고 하는 것을 말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생수를 가져간 그 도둑의 정체는 바로 다름 아닌 옆집 사는 여성이었는데 이 여성하고는 그동안에 같이 옆집은 살아도 별다른 교류 없이 지내왔던 그런 사이라고 합니다. 자, 저걸 본 이상 다음날 옆집 똑똑똑똑똑 했겠죠. 가져간 생수 돌려주세요 했는데 이런 반응을 들었습니다. 제보자 분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똑똑똑똑똑똑똑똑똑하고 나와서, 누가 옆집인데 물이 없어져서 밑에 CCTV 확인하니까 이 집에다 갖고 갔는데 혹시 확인 좀 되냐? 천천훈독스럽게 이 표현으로 자기는 아니다. 나는 물을 먹지 않는다. 나는 가져가지 않았다.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약간 좀 당황, 제가 말물이 안 이뤄졌습니다. 이렇게 말을 더 섞으면 안 되겠다. 나는 물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아까 우리 양액형과 한 것처럼 그렇게 뚝뚝 두들기면서 무뚝뚝하게 얘기하지도 않고 정말 좋게 혹시 착각하셔서 가져가실 수도 있으니까 확인 좀 해달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나는 생수 안 먹는데 하면서 혹시 서울 사는 언니가 가져갔나? 물 12리터로 무슨 서울에 사는 언니가 부산까지 와서 들고 갑니까? 너무 황당하잖아요 이게 생수 한 병도 아니고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제가 한 시간 뒤에 외출하니까 혹시 착각하셨으면 진짜 착각하셨으면 가져다주세요 하고 너무 당당하게 나오니까 제보자 분도 관리인한테 다시 확인을 했대요 맞대요 그리고 생수 안 갖다 놨대요 끝까지 신고해야죠 자꾸 얘기했는데도 결국 처음에는 착각 생각했지만 안 되겠다 싶어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며칠 뒤에 경찰에 연락이 왔는데 이 여성 무려 3차례 출석 요구를 받고 경찰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출석 요구 3회에 불응해서 결국은 수갑을 채워서 체포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한 3차례 4차례 그 정도 강제 이미 동행 이미 출석 요구했는데 하지 않으면 강제적인 처분을 합니다 그런 절차를 거쳤던 것 같고요 경찰이 이제 여성한테 혐의 인정하냐 하니까 인정한다라고 하고 사과를 하고 싶다면서 제보자 연락처를 물어봐서 연락처를 알려줘도 되냐고 해서 알려줬다고 합니다 역시 이제 공권력의 맛을 한번 보면 고분고분해지죠 사과하겠다는 겁니다 물 안 먹겠다는 사람이 안 먹는다는 사람이 그런데 그동안 연락 한 통 없던 그 옆집 여성 오늘 진짜 오늘 문자를 보냈다고요 오늘 문자가 새벽 3시 40분에 문자를 보냈답니다 새벽 40분에 계좌번호랑 연락처랑 다 알려주면 내가 적은 금액이지만 이틀 내에 입금 드리겠습니다 진짜 오전 3시 40분 근데요 그래요 이것보다 굳이 적은 금액이지만 5600원인가요? 그걸 또 이틀 내에 뭔가 좀 그래요 그런데 이게 제보자 입장에서는 아니 이렇게까지 온갖 정말 난리를 다 치른 다음에 게다가 새벽 3시 40분에 이렇게 문자를 띡 보내면 이게 사과라고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전에 기다렸다가 아침 8시가 넘어서 새벽에 문자 한 통 보내서 이런 게 도리가 아니지 않느냐 좋은 마음 다 사라지려고 한다 게다가 당신 때문에 뭐 경찰분들이 지금 3번씩이나 소환하고 이것까지 그럴 일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다른 어떤 사건이 일어났으면 이게 행정력 낭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했더니 다시 답장이었는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무릎이라도 꿇어야 된다는 얘기냐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 밖에 그렇게 놔둔 게 잘못 아니냐라고 나왔답니다 아... 그러게 왜 밖에다가 산생수를 놔둬가지고 내가 가져갈 마음이 들게 그렇게 해놨어 막 이런 건데 아... 야... 참 새벽 3시 40분에 문자가 띵동 와가지고 딱 봤더니 당연히 사과 문자를 그 시간에 보낸다는 것도 황당하지만 그래도 정말 진심 어린 사과였으면 막 봐주려고 그랬는데 저런 걸 보냈다는 겁니다 제보자 분 심정 어땠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본인은 제가 그리고 문자 띵 이렇게라고 하셨는데 또 문자 띵이라는 그 단어에 또 화가 났나봐요 무릎이라도 꿇어야 되나요? 내가 순간적으로 내가 문장을 잘못 썼나? 단단 선택을 잘못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아... 보면 벌써 대화를 계속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뭐 이건 뭐 그냥 교수님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해주세요 이 사례를 제가 보면서 사건 반장에 등극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저분 같은 경우 소탐대실이죠 육천돈도 안 되는 물을 훔쳤다가 작은 이를 키워가지고 드디어 자기가 주인공이 돼서 우리 사반에 등극까지 한 상황인데 일단 남의 물건에 손대면 안 되고요 그리고 본인이 잘못했으면 확실하게 사과를 갖다 해야 되는데 그나마 이제 자기가 자존심이 있다고 왜 거기다 오래 물을 갖다 놔서 나로 하여금 훔쳐가게끔 그 마음을 동하게 했느냐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갖다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을 갖다가 만든 그렇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그건 다른 사람 원망할 게 없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는 게 정말 도리입니까? 정말 참다 참다 문자를 보내셨잖아요 자 그런데 아... 또 피드백이 왔다는 겁니다 계속 들어보시죠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체크포인트 죄송합니다 저도 흥분했어요 협박제 문자가 또 왔다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라니까 제가 마지막 문자 보내고 답장 안 합니다 수고하세요 했는데 지금 이렇게 사진을 갖다가 이렇게 4장 5장 6장 7장을 보내오더라고요 그런데 협박한 적 없으시잖아요 솔직히 어이없죠 아무리 뭐 실수는 할 수 있는데 그 사과의 부끄러움 때문에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든다는 게 진짜 그게 어이없는 거죠 박 변호사님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하세요 법률을 공부한 사람은 아닐 것 같아요 협박제라는 거는 해악을 고지해서 공포심을 야기시켰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 남성이 지금 협박제에 해당할 만한 행동을 제보자가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문자를 보냈는데 저는 오히려 저게 협박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저렇게 고소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 저런 부분 범죄가 아닌데도 무고가 되거나 협박이 될 수가 있거든요 아주 뭐 아주 좀 상황이 정말 작은 일인데 너무 크게 크게 벌어지고요 이게 만약에 고소를 하게 되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도 있고 본인이 지금 협박을 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보자는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법대로 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아마 제보자 입장에서 너무 당황스럽고 황당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반대로 여성한테 문제나 법적인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야 이거 공사 커지네 이거 우리 가족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나요? 네 윤희선님 한국에선 택배 절대 분실 안 된다더니 이제 그건 또 아닌가 봐요 하셨고요 욕구빠라님 문제 크게 만드는 타입이네 하셨습니다 또 사브로소님 자존심 있는데 창피한 건 모르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냥 죄송합니다 좀 하세요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한 남성이 친구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우연히 30대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성은 자신이 한국 무용을 전공했고 아버지 유산을 물려받아서 아파트와 주택까지 갖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남성은 젊은 나이의 재력과 능력을 두루 갖춘 이 여성과 곧 연인 사이로 발전했는데요 4년 뒤 이들은 양가 부모와 상견례를 가지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성은 아내의 충격적인 비밀을 알게 되는데요 결국 이 남성은 아내를 고소했고 법정에 세워 재판을 받게 합니다 대체 이 남성에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기사로 이 사건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저희가 좀 취재를 했습니다 먼저 사건의 시작이 된 그날로 가보죠 이 남성이 지난 2017년에 친구가 운영하는 주점에 갔다가 우연히 한 30대 초반 미혼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성은 본인이 한국 무용 전공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은 강습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유산에 레슨에서 번 돈 합쳐서 아파트를 사서 가지고 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는 주택도 한 채 있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아무튼 이들은 연인 사이로 발전을 했고요 그 4년 뒤 지난 2021년이었습니다 상견례 가진 뒤에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뭐 하나 부족한 게 없는 완벽한 아내 하지만 점점 냄새가 스멜스멜 자 어떤 부분이 좀 이상하냐면 아내가 남편한테 돈을 좀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최초 2020년 11월 무렵인데 신혼집을 이제 마련한다는 이유로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1억 정도를 요구했고요 11월 14일 날 신혼집 마련 1천만 원 12월 달에 또 생활비 200만 원 2022년도 3월 달에 1천만 원 3월 30일 날 1천만 원 총 38회에 걸쳐서 5억 이상 5억 740만 원입니다 이것을 지금 달라고 했고 그렇지만 남편은 사랑하는 아내였기 때문에 온전히 믿고 이렇게 수많은 시간 동안 돈을 계속 건네줬습니다 자 30대라는 젊은 나이에 돈도 잘 벌고 집도 두 채나 갖고 있는 아내가 결혼 후에 자꾸 거액의 돈을 요구한다 감이 오시죠? 남편은 곧 아내의 충격적인 비밀을 알게 되는데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모두 가짜였습니다 이 남성은 여성의 학벌, 직업 그리고 재산이 모두 가짜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아까 얘기 나왔던 한국무용을 전공해서 학생들을 가르치지도 않았고 자신의 명예에 대해 있는 아파트, 주택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무직이었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이 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이 여성이 유부녀였다는 거죠 그것도 이혼을 한 것도 아니고 남편하고 만나던 중에 결혼한 것도 아니고 이 남성을 만나기 2년 전이 2015년에 한 남성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은 적이 있고요 그 남성과는 지속적으로 법률혼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더욱이 끔찍한 것이 상견례에서 그쪽의 부모들하고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여성의 어머니하고 결혼식 하객 친구들이 모두 돈을 주고 알바로 써서 가짜였고 이 모든 것들이 전부터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가짜였는데 남편이 정말 진하게 뒤통수를 맞은 전형적인 결혼 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 완전 전청조네 그러게나 말입니다 이런 일들은 사실 어찌 된 일이 참 끊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결국에는 여성이 남성으로 받은 돈이 한 5억 원 가까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거 가지고 신혼집이나 마련을 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럴 리가 없죠 이런 사람들이 그럴 리가 없고 일부만 월세를 내는 데 썼고 나머지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유용을 했는데 그것도 유용비로 썼어요 거의 대부분의 돈들을 참 어쩌면 이렇게 뻔한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이 남성이라고 하겠습니다 남편도 아니죠 사실은 법적으로 결혼한 것도 성립이 될 수가 없으니까 이 남성의 아버지에게 노력연금을 받는 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현금 보유가 많으면 연금에 차질이 있을 수 있어서 그 현금을 이 여성에게 맡겼대요 1년만 당신 계좌에 가지고 있어라 라고 해서 5천만 원을 맡겼더니 그 돈도 딱 가져다가 천만 원은 자기 동생한테 너 차 사 천만 원 딱 주고 나머지 4천만 원 또 유용비로 다 쓴 겁니다 법의 판단은 어땠습니까? 알고 보니까 이 여성 처음이 아니었어요 동종 전력의 정가가 있었습니다 사기 범죄를 이미 저지르던 바가 있고요 지금 재판부가 봤을 때는 이렇게 편치한 돈을 갖고 유용비로 다 썼어요 그래서 피해자가 돈뿐만 아니라 신뢰까지 잃어서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고요 앞으로 피해 번져도 안 했지만 앞으로 합의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어미 처벌해야 된다고 해서 징역 3년 6개월을 법원에서 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항소했어요 그런데 그냥 확정이 됐습니다 제가 양 변호사님께 여쭙고 싶은 건 따로 있는데 전 청조 때도 그랬고 지금 이 케이스에서도 그렇고 역할 대행, 알바들 부모님 역할, 하객 이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이 사기, 이 설계, 공범 아닙니까? 실제로 그런 상황, 뭔가 사기를 치려고 한다는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면서 역할을 대행했을 경우에는 사기죄 방조봉으로 처벌된 사례도 있긴 합니다 다만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내가 정말 개인적으로 사정이 있어서 집안이 너무 상황이 안 좋아서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해서 이런 거짓말을 하고 고용한 거라면 이 사람들은 또 그냥 이 사람들도 그냥 아르바이트하고 걸로 끝나고 만 거예요 교수님 진짜 유부녀, 유부남 속이고 이렇게 해서 이런 피해를 그래서 예전에 박지훈 변호사님도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주말에 연락 안 되는 사람 이거 의심해 봐야 된다 그것도 이제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바다에 나갈 때는 기도를 한 번 하고 전쟁에 나갈 때는 기도를 두 번 하고 결혼을 할 때는 기도를 세 번 하라 그 정도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일생을 결정짓는 대단히 소중한 어떤 결정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 남성 같은 경우는 상대의 능력이라든가 재력이라든가 이런 것에 어떻게 보면 눈에 뭐가 씌워가지고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 보는 눈을 길러라라고 하는 이런 어떤 개갈적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 남성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 어떤 충격으로부터 벗어나는 데는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본인이 이 세상을 떨 때까지 이 충격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진짜 딱 누군가를 사귀었는데 말이죠 주말에 연락이 안 돼 주말마다 맨날 바빠 의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사건 연구소 이어갑니다 2017년 9월 1일 밤 10시가 넘은 시간 학생티를 채 벗지도 못한 20살 여성에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경찰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상대방 구체적인 말은 일절 없이 진정해라 일단 와봐야 할 것 같다 라는 얘기만 반복합니다 무슨 상황인지 좀 알려달라 애원하니 어머니가 사고를 당했다 일단 오면 여기서 설명하겠다 라는데요 어머니가 정말 교통사고라도 당한 걸까요? 혹시 보이스피싱인 건 아닐까요? 불안에 떨면서 택시에 올라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사건 연구소는 쇼핑몰 살인사건을 따라가 봅니다 6년 전, 7년 전, 2017년 초 가을에 있었던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따님이 경찰 전화를 받고 다급히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그 이후부터 벌어진 상황 좀 설명해보죠 일단 2017년 9월 1일이었습니다 밤 10시 20분쯤에 20살 된 여성이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어머니가 사고가 났다는데 자세한 설명은 없이 일단 오라고만 합니다 택시 타고 알려준 곳으로 향하면서 너무 불안해서 무슨 일인지만 좀 알려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사고를 당하셨다 일단 오면 설명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딸은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하신 건가 이렇게 짐작만 하면서 병원으로 갔다고 합니다 피해당한 어머니는 50세 조모 씨였습니다 딸이 도착했을 땐 이미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무슨 일이었습니까? 사실은 사고가 아니었고요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사망선고가 내려진 그 불과 30분 전에 벌어진 일인데 이 사망한 여성이 김포방 인근에 있는 대형 쇼핑몰 지하 매장에서 판매업으로 일을 하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한 35분 전에 그 연매장에서 일하던 남성이 찾아와서 얘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이 피해자가 뒤로 돌아선 사이에 굉장히 치명적인 부분을 향해서 흉기로 한 10여 차라리 휘두른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거고요 연매장 직원 31살 최 모 씨였습니다 금요일 밤 9시 50분쯤이면 뭐 약간 끝물이긴 했겠습니다만 영업 중일 때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영업이 안 끝났고 그 장소도 김포공항 인근 대형 쇼핑몰이니까 사람도 상당히 많았을 텐데요 이 쇼핑몰에서 순식간에 흉기난동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최 씨를 제압을 하려고 당시 그 상황을 목격을 했었던 쇼핑몰 안에 있던 손님들 그리고 일부 직원들이 나섰는데 자기를 갖다가 쫓는 남성 손님을 피해서 이 사람이 달아나기 시작을 하다가 1층까지 도망을 갔다가 에스컬레이터에서 난간을 넘어가지고 지하 1층으로 뛰어내렸는데 이 높이가 한 11m 정도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팔, 다리, 허리에 골절상 등 중상을 입고 거의 뭐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서 수술까지 받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범인 일단 잡긴 했습니다 의식불명 상태였다지만은 일단 잘 치료를 해서 깨워놓은 다음에 왜 그런 건지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의식이 좀 없기 때문에 이 최 씨를 상대로 조사는 못했고요 주변의 어떤 상인들이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이 관계를 경찰이 좀 조사를 했다라고 해요 이 피해자하고 최 씨하고 두 사람이 가판 장사를 했었는데 비슷한 곳에서 비슷한 품목에 대해서 장사를 좀 했다라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 최 씨하고 피해자하고 뭔가 알력이라든지 다툼이 있었다라고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 알력 다툼이 원인이 됐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시비가 붙은 것이라고 조사가 됐는데 정확한 동기는 조사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게 이미 주변 매장에 소문이 다 났었고요 다른 매장 직원들이 전하는 소식들이 속속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공간 같은 공간에서 비슷한 품목을 팔면 아무래도 부딪히는 일이 좀 있었을 텐데 이런 와중에 숨진 피해자가 험담까지 했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래서 원안을 샀다라는 거라서 이 당시에 초반에는 아 그럼 피해자가 어느 정도 원인 제공을 했네 이런 반응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인을 좀 비난하는 악플이 도를 넘기 시작하니까 그 스무살난 딸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거 절대 아니다 라고 사실을 알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 험담으로 오랜 시간 고통받았던 건 그 가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어머니 피해자였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당시 말이죠 고인의 따님이 우죽 정말 답답하고 한이 됐으면 저희 JTBC 기자를 만나서 직접 인터뷰하셨던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잠깐 보고 가시죠 어쨌든 감정이 그렇게 좋진 않긴 했었대요 채 씨가 저희 어머니한테 문자 한 내용 보면 저희 어머니한테 반말을 하기도 했었고 어쨌든 사람들한테 말도 안 되게 저희 어머니가 밥 먹고 돌아오지 않는다 일할 때 핸드폰만 본다 이런 식으로 안 좋은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심지어 본인에 대한 소문도 저희 엄마가 만들어낸 소문이라고 그런 식으로 소문이 난 거예요 이 인간이 참 그렇구만요 그러게요 그렇게 정말 자기가 문제를 일으킨 거잖아요 그래서 피해자가 견디다 못해서 사건이 이틀 전에 도저히 안 되겠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라는 식의 그렇게 문자로 연락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때야 부랴부랴 갑자기 겁을 주먹었는지 사과를 하겠다고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이미 자기가 저지른 짓이 그렇게 컸는데 바로 받아주기는 어려운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거절을 했대요 거절을 했더니 이 사건 당일날 술을 먹고 흉기를 내자로나 구입을 했고 그 술을 먹은 상태에서 다시 찾아와서 또다시 사과를 합시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도 받아주지 않으니까 거기에 화가 났다고 준비했던 흉기를 휘둘렸던 거고요 사실 이게 잘못 알려지다 보니까 어머니를 하루아침에 잃은 딸 입장에서는 너무 또 본인도 힘들기도 하고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그런 어떤 본낮도 없기 때문에 지금 전 들으신 것처럼 JTBC를 들어서 여러 언론을 찾아서 사실을 전하기 시작했던 거죠 어머니를 갑자기 잃은 것도 허망한데 언론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저런 해명까지 해야 했으니 얼마나 피 눈물을 흘리셨겠어요 그렇습니다 피해 당한 것도 억울한데 원인 제공자로 지목이 되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이 여성 같은 경우는 고작 20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어머니의 죽음을 확인하고 또 저런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곳곳에 다니면서 뭔가 입장을 갖다가 피력을 했는데 그 당시에 자기보다 또 위에 있는 오빠는 집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군대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서 그걸 했는데 사실 이 피해자 같은 경우도 이 남매를 키우기 위해서 혼자서 투잡을 갖다가 띄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날도 농수산물 매장에 가서 낮에 일을 하고 난 뒤에 실틈도 없이 거기 와서 바로 이제 출근해서 일을 벌이는 자기가 물건을 파는 과정에서 피해를 갖다 본 것인데요 사실 이 딸이 주장에 의하면 이 어머니는 이 회사에서도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그런 어떤 동료들 위해서 앞장서서 직원의 권리를 찾아온 당당한 어머니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여라도 이 당시 사건 당시 초반 보도 때문에 이 사건을 고인이 피해자가 험담을 해서 이렇게 보복을 당한 것이다 라고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다시 한번 전해드릴 얘기가 있어요 당시에 이 딸이 사실을 바로잡고 또 어머니의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 이런 마음에 그 쇼핑몰을 찾아가서요 피해자 자녀입니다 한 번만 꼭 한 번만 읽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라고 쓰여진 해명글을 직원들에게 돌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이런 소문이 다 퍼졌다 보니까 이 직원들이 이렇게 받고도 좀 찜찜하고 불편한 얼굴로 받아드는가 하면 일부 사람들은 아 나 이거 안 받겠다 라면서 종이를 아예 밀어내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딸은 자취방 냉장고에 어머니가 반찬 챙겨놨다면서 이거 챙겨 먹어라 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거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해두신 음식이니까 오빠랑 먹겠다 식욕은 없는데 이걸 도저히 버릴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휴 진짜 이게 참 가슴이 먹먹하네요 그렇죠 그 와중에 쇼핑몰 측 대응도 상당히 아쉬웠다고 합니다 사건 12시간 만에 폴리스라인 쳐놓고 영업을 제기해 주말 정상영업을 했다라고 하고요 쇼핑몰 측 연락도 안 했고 결국은 유가족이 유족이 얘기를 하니까 빈소에 아주 얼굴을 내밀었다고 하고 실제로 유족하고 얘기하는 과정도 패스트푸트점에서 유족을 불러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회사도 아마 도유적 책임이 좀 있지 않느냐 지적이 나오니까 개인적 일이지 우리는 상관없다라고 그렇게 답변하는 부분도 상당히 아쉬웠다고 합니다 이 최 모 이자는 어떤 법의 처분을 받았습니까? 일단 법정에서 최 씨 같은 경우에는 짐작하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우발적인 어떤 살인이었지 계획은 아니었다라고 했고 그리고 본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기 때문에 사물 변병 능력이 떨어진다 심심 미약을 주장을 했고요 또 학교폭력 경험 때문에 정신적이나 감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태였다 이런 얘기들을 장황하게 늘어났는데 법원은 다 인정 안 했어요 그리고 이 최 씨가 또 뭐라 그랬냐면 피해자를 해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는 얘기는 계획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자백을 안 세민 거예요 그래서 다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근데 판결의 결론은 징역 15년에 그쳤습니다 사실 2017년이었는데 15년이었다 좀 낮아 많이 낮은 판결이었죠 징역 15년 들으셨죠? 사람을 죽여 두 남매를 열심히 키우면서 봉사하며 살고 싶다고 했던 엄마를 살해하는 자가 징역 15년을 받았고요 지금 보시겠지만 저희가 이름도 모릅니다 최 모 사진도 없어요 교수님 실제로 술에 취해서 분노를 했고 사물 변별력이 없었고 또 우발적이었다 의사결정능력이 없었다 이건 아주 전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사실 나는 내가 아닌 또 다른 내가 그런 행동을 했으니까 나를 처벌할 때는 좀 이렇게 경하게 처벌해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 그 이상 이하도 아닌 것 같은데요 사실 재판부에서는 이것을 인정을 하지는 않았지만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최 씨에 대해서 평소 불안감, 초조, 우울, 죄책감 열등감을 품고 있었고 사소한 스트레스에도 과도하게 반응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100%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아닌 것 같이 보이는데 어쨌건 결론은 이 사람에 대해서 징역 15년이 선고가 됐는데 과연 우리 국민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쭉 이렇게 쭉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셨던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선고에 대해서 과연 수긍을 할 것인가 너무 약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판결입니다 이름은커녕 사진 한 장 구할 수 없는 이 최 모 8년 뒤 2032년이면 우리 곁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사건 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브라질로 가보시죠 헬기 한 대가 천천히 날아오릅니다 그런데 이 헬기 얼마 가지도 못하고요 방향을 획 틀더니 그대로 추락해버렸습니다 헬기가 떨어진 곳 한복판이었습니다 때마침 도로를 지나던 트럭 블랙박스에도 이 추락 당시의 모습이 고스란히 당겼는데요 하마터면 추락하는 헬기에 이 트럭도 그대로 깔릴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헬기가 사실 경찰 헬기였다고 합니다 도로에서 스레일러와 화물트럭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서 출동했던 건데요 이 헬기는 1분 1초가 시급한 부상자를 싣고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원인을 알 수 없는 기체 결함으로 추락하고 말았던 겁니다 이 사고로 건너편에서 교통사고 수습하던 그 구급대원들이 급기 자리를 옮겨서 헬기 탔던 사람들까지 구조해야 했다고 합니다 괜찮아요? 사람들? 네, 이 헬기에는 그 부상자 포함해서 6명이 타고 있었는데 다행히 그리 높지 않은 위치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모두 무사했다고 합니다 이 헬기에 탔던 부상자는 결국 구급차 타고 병원에 가야 했고요 다행히 제때 이송이 돼서 생명에 지장은 없었습니다 자, 다음은 미국으로 가보시죠 식당 안 CCTV 영상입니다 손님들이 식사하고 있죠 그런데 무슨 일인지 다들 동시에 흠칫 놀라고요 뒤쪽에 앉아있던 이 남성은 머리를 감싸주고는 이 앞으로 쿵 쓰러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쓰러진 남성을 부축해봅니다 그리고 이 갑작스러운 소동에 놀란 다른 손님들 이 식당을 빠져나갑니다 지금 갑자기 심정지가 왔나요? 아닙니다 평화로돈 식당에서요 난데없이 총격 사건이 벌어졌던 겁니다 당초에 어디서 누가 쐈는지 알 수 없는 총알이 이 남성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던 거죠 이 남성은 급히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그리고 천만다행히도 부상이 심각하진 않아서 현재는 퇴원한 상태였던 겁니다 어디서 날아온 거예요? 바로 이 남성이 범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쏜 게 아니었습니다 사고가 있기 전에요 이 남성이 보고 있던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총격이 가해진 건데 이 남성 주머니에 총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바닥으로 툭 떨어지면서 황당하게도 발포가 됐던 겁니다 대상에 이게 뭐야 이거 그런데 정작 이 남성은요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총을 쓱 챙기고 아무 조치도 없이 그대로 이 식당을 빠져나갔습니다 결국 경찰은 남성의 얼굴까지 공개해서 지금 나가네 나가네 맞습니다 수배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이 남성이 제발로 경찰서에 찾아와서 자수를 했다고 합니다 이 남성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요 총기 불법 소지로 기소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미국 이어갑니다 경찰이 차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을 걷던 행인에게 대뜸 말을 겁니다 그런데 이 행인 할 걸은 멈추지 않아요 먼저 당시 상황을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바로 몇 분 전에 저 남성이 남의 집 앞에 놓인 택배를 슬쩍 했던 겁니다 그것도 하나도 아니라 두 개나 집어들고는 가방에 놓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슥 도망친 건데 하필이면 이 범행 장면이 근처에 있던 경찰 레이더막에 딱 포착됐던 겁니다 아유 걸렸어 경찰은 자분이 남성에게 접근해서 말을 걸었는데 야 일로와 일로와 당황한 남성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삐는 것밖에 없었던 겁니다 도망치는데 추격을 하니까 일본 시민들도 거들었습니다 옷도 가방도 다 내려놓고 도망치는 도둑 앞에서 팍 아까 쳤습니다 덕분에 경찰들이 도둑을 손쉽게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이 택배의 절도범은 이미 여러 차례 범죄 전력이 있어서 경찰들의 주요 인물 중 하나였고요 이번에도 절도의 의미로 개소됐다고 합니다 민경합동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함께 보시죠 차 한 대가 계곡을 내며 달려야 멋진 드림프트를 선보입니다 차는 다시 한번 부르릉 하더니 인도로 올라와 빨간 차 옆에 탁 주차를 합니다 그리고 라이트까지 싹 끄죠 근데 이 차 뒤로 경찰차가 와서 멈춰 섭니다 그리고 경찰이 달려나와서 아까 그 차를 향합니다 근데 시동 끈 줄 알았더니 자, 재빨리 도망칩니다 그런데 이런 곳 가서 전봇대를 쿵 들이받아버리고 맙니다 분노의 질투에서 많이 나온 장면이구나 아니요, 이게 고개 운전이냐는 레이서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경찰에게 쫓기고 있었던 겁니다 운전대를 잡은 사람이 만취 상태 때문입니다 운전이 걸릴까 봐 도망치는 그 와중에 또 번뜩 주차한 척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건데 급히 주차하고 라이트까지 꺼봤지만 경찰이 그렇다고 속습니까? 역부족이었죠 결국 사고까지 내고 현장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목격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 차에는 운전자 말고는 두 명이 더 타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일단 운전자만 쏙 잡아갔고요 동생자들은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마지막 특주인공 동물, 미국으로 다시 가보시죠 얼굴만 빼꼼 내놓고 물속을 걷고 있는 이 동물 지구상에서 가장 큰 설치류로도 알려진 카피바라라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 카피바라가 물속을 걷는 이 모습이요 무려 1억 3천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그 영상부터 좀 보고 오시죠 카피바라의 귀여운 발걸음과 음악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게 아마도 많은 누리꾼의 마음을 훔친 것 같은데 우리에게는 약간 낯선 동물이죠 그런데 해외에선 이 카피바라 예찬송까지 만들 정도로 그 인기가 굉장히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또 칭화력이 너무 좋아서요 일반 가정에서도 반려동물로 많이들 키운다고 하네요 이 영상을 본 1억 명의 누리꾼들 그저 귀엽다, 사랑스럽다 난리가 났습니다 국내에서는 이 카피바라가 블랙핑크 제니씨의 최애 동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뮤직비디오에 카피바라를 출연시킬 정도로 그 애정이 남다르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유명한 애구나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이에요 여러분 따뜻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겨울이 6개판 4반 6반 저녁 6시 반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괜찮은bt Incorporfully somivamente 지금 바로 슬롱